네 오늘은 가을에 향기가 좋은 조경수 베스트5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목서입니다. 금목서는 등황색의 꽃을 피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목소리 중에서도 가장 향기가 진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서향 치자나무와 함께 3대 방향수라 불리며 항명 오스만투스도 그리스어로 향기와 꽃을 뜻합니다. 유명한 향수 샤넬 넘버5의 주원료로 들어가며 여러 종류의 향수에 쓰일 정도로 진한 향기를 풍깁니다. 큰 금목서 한 그루만 마을 입구에 있어도 가을이 되면 마을 전체가 향기에 취합니다. 금목서는 햇빛을 좋아하는 정온수이며 추위에는 대단히 약합니다. 따라서 제주도나 남부지방을 이쪽에 심었다면 겨울철 동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배기가스나 매연에 약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지표목으로도 이용됩니다. 두번째로는 음목서입니다. 음목서는 그냥 목소라고도 하며 중국이 원산지인 나무입니다. 목소라는 이름은 나무의 껍질이 콧불 속 뿔의 무늬를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중국의 계림은 개수나무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수나무는 현재의 조경수 개수나무가 아니라 목소를 가리킵니다. 금목서와 비슷한 향기를 풍기며 가을의 향기를 대표하는 꽃은 단연 음목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음목서는 금목서와 달리 추위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부지방 및 따뜻한 중부지방에도 심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구골나무입니다. 구골나무라는 이름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개뼉다귀 나무라는 뜻인데 이것은 나무 껍질이 개뼉다귀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송명 오스만투스는 강한 꽃향기라는 뜻으로 금목서, 음목서, 구골나무 등 향기가 강한 꽃에는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늦가을부터 꽃이 피어 겨울 내내 향기가 진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와 비슷한 구골목서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구골나무는 11월부터 꽃이 피고 다음에 6월경에 강나무 열매와 비슷한 열매가 열리지만 구골나무는 10월에 꽃이 피고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또 구골나무와 구골목서는 음목서처럼 추위에 강한 편입니다. 네 번째는 차나무입니다. 차나무는 우리가 즐겨 마시는 홍차와 녹차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차잎을 채취하는 나무입니다. 차에는 정신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9년간 면벽의 용맹정진을 할 때 피로가 쌓여 눈꽃풀이 감겨서 눈꽃풀을 잘라서 마당에 내던지자 그곳에서 차나무가 자라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식물이 꽃이 지고 난 후에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꽃과 열매가 만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나무는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꽃이 피고 이 꽃이 1년 후에 익어서 열매가 열립니다. 이처럼 한 가지의 익은 열매가 1년 후에 피는 꽃을 맞이한다 하여 실화상봉수라 하며 조상이 후손을 맞이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허목의 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차나무는 나무 크기에 비해 큰 흰색 꽃을 피우며 꽃향기가 매우 좋은 조경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파나무입니다. 비파나무라는 이름은 타원형의 긴 비파잎이 현악기 비파를 닮아서 비파라는 음만 빌려서 사용한 것입니다.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꽃을 피우며 꽃향기가 매우 강합니다. 또 비파 열매와 잎은 예로부터 약효가 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 마당에 비파나무가 한 그루 있으면 집안에 의사가 두 명 또는 비파나무가 자라는 고장에는 아픈 사람이 없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드라마에서 허준이 스승의 암을 고치기 위해 비파 열매를 사용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약왕수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비파나무는 일본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일부에서만 월동이 가능합니다. 비파나무 한 그루를 마당에 심으면 겨울의 진한 꽃 한 개와 함께 타원형의 노란색 열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향기가 좋은 정원수 베스트5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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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